다산 정약용이 마음으로 쓴 글과 현대시 이 글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꽃으로 보는 마음가짐을 전달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칭찬하는 태도는 사람들을 머물게 하고 따르게 합니다. 웃음은 건강에 좋고 주위에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항상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잘 돌봐주는 사람과 소중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잃은 후에 다시 얻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이 글은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에게 웃음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사람들과 소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글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